오늘은 성인병을 없애 젊음의 묘약이 된다는 뽕나무 열매 오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디는 상실과 오들개라고 부르고 돌뽕과 삼뽕 몽고뽕나무 등이 있으며 약용가치가 높아 시골에서는 집주변이나 마당에 뽕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신선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만병의 근원을 없애준다 하여 불로장생의 신약으로 통하고 꾸준히 장복하면 뚱뚱한 사람이 여의어 보이고 육체 피로와 의욕저하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오디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 장복했을 경우에 머리를 검게하는 효능과 노화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달고 차가우며 강과 신폐경의 작용에 눈을 맑게 하고 노년의 귀가 먹었을 때 잘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 오디는 항산화력이 토코페롤의 7배에 이른다고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안토시아니니포도 23배로 높아 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분은 복분자 7배로 밝혀져 강장제로도 많이 쓰이고 신장질환이 안좋은 분들의 잦은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양리실험에서는 오디 추출물을 통해 제2형 당뇨와 식후 고혈당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후에 많이 발생하는 고혈당은 제2형 당뇨병 초기진단과 당뇨압병증의 중요한 바이오마커 즉 몸안의 변화 중에 한 요인이 됩니다. 오디를 사람에게 복용시키면 소장 및 최장에서의 탄수화물 소화의 속도를 방해함으로써 식후 고혈당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수치는 정상 대조금보다 오디 열매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당뇨포도당 반응에 대한 곡선화 면적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디 열매는 당뇨대사 질환의 강력한 억제제가 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식후 고혈당을 완화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열매임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영양학회에서 실험 21일 동안 추적한 혈당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었으며 당뇨상태에서 당과 지질대사 개선효과로 항산화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오디를 4주간 투여했을 경우에는 몸무게와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연구결과는 당뇨압병증을 억제하기 위한 식품원료와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오디를 생으로 씹어 먹거나 녹즙을 내어 식후 30분에 한 잔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되고 햇볕에 건조시켜 산재나 환재로 장기간 음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전북대학교 연구에서는 고지혈증과 비만, 심장혈관질환, 죽상동맥영화의 중년 남성 26명을 대상으로 오디추출물로 관찰하였습니다. 이들 26명은 열매추출물을 4주간 점심시간에 섭취시켜 섭취 전후에 인체 측정과 산화 스트레스 점수 및 혈청 지방질을 프로파일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병 위험을 가지고 있는 26명 모두 염증과 동맥영화, 고지혈증 비만 등의 각종 지표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경을 앞둔 여성에게 폐경전후로 지속되는 골손실 가속화 등의 문제점을 오디로 실험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난소절제 실험에서 골손실의 유물을 결합조직 중에 함량 변화를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오디추출물 투여로 폐조직과 연골조직에서의 콜라겐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골조직에서는 콜라겐 함량의 저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피부조직에서도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디 복용은 여성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콜라겐 유사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어, 폐경으로 인한 장애와 부작용을 감소시켜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디는 보통 5월 말부터 6월까지 검게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생으로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오디잼과 주스 효소 등을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시켜 먹을 경우에는 가루나 환을 만들어 먹는 게 보편적이고, 특별히 다른 약재와 배합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를 술에 담고 오디줄을 만들어 마시면 최고의 천연 비아그라주가 된다고 하며, 특히 발기부전으로 정력이 부족한 분들의 양기를 충만시킬 수 있습니다. 술은 약간 빨갛게 익으려고 하는 열매를 채취해서 담그는 게 더 좋고,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해서 매실이나 성리줄을 배합해 마시면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디는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심하고, 대변이 묽고 회수가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과다 복용해도 복통과 소화불량 심한 설사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